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훈입니다. 자, 2014년 9월 10일 오후 8시에 라이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라이브. 9월 모평 주요 문항 분석,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모두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능 대비 파이널 학습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라이브가 있기 전에 9월 모평이 치러지고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모두 해설 강의는 아주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퀄리티 있게 제작이 되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라이브에 참여하기 전에 꼭 지구과학 1 선택자들은 지구과학 1, 2 선택자들은 지구과학 2 9월 모평 해설 강의를 꼼꼼하게 다 보고 오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다 그 해설 강의를 보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몇몇 내용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건 진짜 놓쳐선 안 되고 흘려서는 안 되고 까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몇몇 개 딱 주워담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법도 그냥 막연한 학습법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적대별로 그리고 현재 학습 상태에 따라서 파이널 시즌에 권장되는 학습 패턴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암기 사항이 조금 덜 돼 있는 분들 그리고 내용은 다 알지만 자료 해석이 안 되고 문제 풀이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주제, 특정 고난도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취약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권장되는 학습법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케이스별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권장되는 학습법에 대한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라방 아닙니까? 라방 라방 여러분들 채팅하면서 저랑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민 그리고 지금 궁금한 점들 그런 것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적절하게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을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고민과 그런 어떤 뭔가 좀 해결하고자 하고 싶은 문제점들 이런 건 다 빛빛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느 정도의 잔소리 그리고 보다 많은 어떤 조언 그리고 의원과 격려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니만큼 이런 타이틀 없이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노닥거리는 시간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으로 라이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원래 어떤 루틴과 일정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막 열일 다 제치고 이거 들어와서 봐라 이런 거 아니야. 아시겠죠? 어 이때 뭐 어디 뭐 가서 공부해야 된다. 원래 하던 게 있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되고 정 이거를 같이 또 우리 교주님을 꼭 영접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미리 좀 땡겨서 이때 있을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을 다 처리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참여하시길 권장드린 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일 제쳐두고 와라 이거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걸 하시는 게 맞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 잠깐 시간 내서 우리 제가 여러분들이 힘내라고 많은 응원과 격려 그리고 에너지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요. 뭐 구울모평 준비 착실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막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멍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어 그럴 때일수록 이 악물고 좀 더 독한 마음 먹고 지금 해야 할 거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구울모평 잘 치르고 나서 해설 강의도 보고 라이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오후 8시 화요일이에요. 오후 8시에 뵙도록 합시다.